Q. 오! 앨범 아무리 봐도 나에게 네가 필요해 지금부터 나의 예글부터는 나의 애교부터는 나의 꽃 attributes 앨범 애줄자를 나설바람이 어우 좋아! 어떠세요? 몇 살? 몇 살 애들 낳고 없겠어요? 누가 낳었거든? 나한테 뭐냐면 아 어떡해? 빨리 얘기해 주시오. 그 늑섭쥐한 모델과 달려줬던 희달리는 것처럼 뭐야? 더이상 앉아볼게. 자. 아이고 다람쥐같은 애프네. 이제 다음은 동생으로 나오고 싶더라. 진실 보이겠습니다. 제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. 생인 같으신데요? 사과. 그럼 나 왜 데리고 왔어? 가져가? 아니 사과하러 온 줄 알았어. 자 여기! 가사. 나 왜 데리고 왔어? 네. 와. 나 왜 데리고 왔어? 나 왜 데리고 왔어? 나 왜 데리고 왔어? 너. 진짜요? 나 왜 데리고 왔어? 나 왜 데리고 왔어? 나 왜 데리고 왔어? 나 왜 데리고 왔어? 나 왜 데리고 왔어?